퀴즈 전투장갑 예 무모한 돌진 무모한 돌진 예전에 취약받는 거였는데 미친 쓰레기 카드 미친 쓰레기 카드 몸통 박치기 아 왜 넣었지 아 몰라 세겠지 뭐 포식 포식도 별 쓸모없는 거 같아요 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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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8... 아니... 룬피라미드 전장 슬더스 전장 10장 10장 맛있게 먹었다. 금속화 하나 더할까? 아이언맨 클레드 영체화? 음... 발굴 영체화 전경기? 전경기? 비바리케이드? 아이제 딜카드 너무 없다. 아까 몽박 하나 더 넣는게... 툭툭 좋았을텐데... 아이애... 왼쪽 꺼 못잡겠는데... 오른쪽 꺼만 잡을까? 몽박이 한장이라... 템포가 많이 느리네... 나 또 너 얼마 있었길래... 느끼질 않았지? 아이애... 아이애... 윽박아 툭툭 툭 스툴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어떻게야 클 돈을 드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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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채화가 진짜 엄청 좋긴 하다 영채화 강화해놓을까? 불마다 영채화 강화하면 3장 다 강화할 수 있긴 하겠는데 나머지는 전장으로 강화한다 치고 영채화는 미리 강화해놓자 영채화 강화해놓을까? 영채화 강화해놓을까? 영채화 강화해놓을까? 영채화 강화해놓을까? 랩랩랩랩 몸박안을 더 있어야 저게 나오겠죠? 템포가 나오겠죠? 템포를 따라가겠죠? 킹기갓어리 아클은 곡이 필요 없잖아 식권 있으니까 먹지 말자 룬피후회 진짜 강력하게 후회할 수 있다 룬피후회 룬피후회 띄옹 네 띄옹 개노딜쥬 개노딜쥬 천둥 징끈 징끈 룬피 징끈 근데 징끈 쓰려면은 강화해야 되는데 일단 영체와 세게 다 강화 때렸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코스트 난리난거 봐 코스트 난리난거 봐 코스트 난리난거 봐 모타.. 발굴? 코스트 난리난거 봐 3코스트 매굴이 좋네 3코스트 발굴이 좋네 안 돼 네 형 세워 아유 코스트 남다며 좋겠다 아이고 오셨구나 이제 금속화 바리케이드로 이득값 안 돼 발이 뺏겼다 봐봐 꼽다 열 받네 좋은 말로 할 때 내라 아니다 좋은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 폭력으로 해결하자 폭력으로 해결하자 황자 왼 Lance 종이로 합성 로봇 러시아 로봇 공연 러시아 로봇 로봇 거의 이긴거 같은데 딱히 질권덕재가 없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다 필요없는거 아냐 핵망치 왕관 왕관강이다 왕관 잼 더 먹어야 될거있어 없지 흘려보내기 정도 참 참고 뭐 약간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인데 흘내 흘내는 필요 흘려보내기 흘리보기 나의 매축이 흘리지 못한 히힛 광고 화상 세개 모양 4개 줬다 허억! 위험했다 아싸 배중시갯 싱글벙글 타격버리고 흘내먹고 아닌가 흘내먹지말고 위장크림 먹을까? 위장크림 당긴다 싸일 디펙보다 영 채워먹은 아이언클래드가 더 체력이 높네 아! 아잇 크림특 아! 발굴 아꼈어야 했다 발굴 왜 썼지? 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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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쓰레기 이벤트 한두개가 아니네 지다먹을걸 암튼 지다먹을걸 암튼 지다먹을걸 암튼 지다먹을 마치지 부메랑칼날 두마리 더할까? 엘리트 못잡진 않겠지 방금 개가 제일 어려웠을텐데 개도 잡았으니까 뭐, 뭐지 오지? 강타? 영채와 바리재물 너브 달다 진짜 개굴 개굴 포시가지 꿀이 떨어진다 아, 왜 썼지? 잘 못썼다 근데 이래도 여유롭네 여유 넘치는구만 아, 왜요? 잡았잖아요 아까 ㅋㅋㅋㅋ 재밌겠다 영세화하기 좋다 아이고 실수했네 아씨 아니 이런 포크미 부상으로 손패 꽉 차면은 안좋은 최후를 맞춰줘 음 참하다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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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유롭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리석은 이겨봐야 살려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사에서 만나요. 다 먹네. 다 먹네 그냥. 산막 보스도 다 먹고 그냥. 진짜 디펙트는 리얼 전설이다. 진짜 디펙트랑 다른 게임이다. 디펙트는 리얼 전설이다. 진끈이 좋을까? 진끈이 좋을까? 닿기사 진끈이 lavor다. 은 freaking out. 안녕하세요. 수, 랜, 썸 안 맞는구나 아씨, 많은 줄 알았네 창방 두 마리 다 먹을까? 창과 방패 앞에서 입맛 따시는 미친 캐릭터 방패 먼저 때릴 걸 그랬대 음, 좀 맞아요? 머글각이 나오겠네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방금 가기였나? 아 근데 저거... 잉크병이나 이런거... 10-5구나? 어쩐지 딜이 안나오더라. 잉크병 스택이나 주고도 좋지. 3...4...5...6...7...살...9... 이 아이가... 배고픈 느낌을 할까요? 크아크아... 크아크아... 달골살물? 바리케이드 안나왔다. 크아크아... 이 아이가... 에어패... 세이들... 이 아이가...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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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넘인데 그럴수도 있지 더 접수해 아 이렇게 이럴 거였으면 왜 왜 보식각을 그렇게 봤을까 배부르네요 아 완덤 아니었어? 어디서 접어졌어 초대체력을 3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아 불편 이게 완덤이 안되네